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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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 역시 다크야 장미래 이제 제 아빠 술 마시고 또 난리 쳐서 경찰까지 불렀대 장미래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 내 주변엔 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만 있는데 역시 넌 좀 이상한 애가 맞네 우리 서로 도와주면 어때?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어? 넌 그런 친구 있었어? 어딜 가도 내 편일 것 같은 그런 친구 누구 기다리는 거야? 풀어야 할 숙제가 있거든 이게 내 마지막 남은 리스트야 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어 내가 너를 A라고 불러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